부산에서 빌라 100여실 넘게 수유한 집주인 부부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부와 서부 등 일산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취합하고 있으며 집주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이 신고한 세입자는 10여 명, 전세 금액은 10억 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토부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